자사 분유만 쓰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의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분유 제조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분유 제조사들이 부당한 수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남양유업은 2017년 2월 A 산부인과에 1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. 눈에 띄는 건 저렴한 이자입니다.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30%가량 싼 연 2.5%에 빌려준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143억 원 규모의 돈을 은행보다 20에서 34% 싼 이자로 대출해줬습니다. 돈 빌려줄 테니 우리 분유 사달라는 영업입니다. 매일 유업도 과거 A 여성병원에 2,850만 원어치의 가구를 B 산부인과엔 2,400만 원어치의 인테리어 비용을 공짜 지원하는 식으로 총 1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.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갱 유인이라고 보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1억 4,400만 원, 매일 홀딩스엔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매일 유업은 공정위에 법적 대응은 안 하겠다고 한 반면 남양유업은 의결서 내용을 받아본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